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바시리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 부럽습니다 시바시리의 뭐 거의 캐치프레이즈죠 부럽습니다 사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늘 놀래요 이렇게 비싼 기타들을 어떻게 잘들 사가시는지 많고 빠르세요 네 굉장히 빠릅니다 뭐 좋은거 나왔다 하면 없어 이미 없어 그렇죠 한 천만원짜리 기타를 택배로 사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느끼면서 저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분발해서 그냥 그냥 딱 그냥 와가지고 현금결제 딱 싫어 택배 무거워 무거워 내가 안 들고 택배 아 이건 좀 너무 싸가지가 없나 알겠습니다 적당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오늘은 쿠니페거든요 쿠니페 이거 저번에 했던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쿠니페가 이제 그 자석이잖아요 자석 자석의 그 성분? 네 자석의 성분이죠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자석이 알리코 자석이에요 알리코 알루미늄, 니켈, 코발트의 조합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니페는 구리, 니켈, 철 조합입니다 쿠니페 쿠니페를 저번에 저희가 2021년 4월에 했었습니다 이게 2020 리미티드 에디션 쿠니페 텔레 커스텀 헤비랄리, 시리얼 넘버 CZ550393 이었는데 이거 저희가 그때 선생님 3413151779점 저는 3213151676에서 77.5 나왔고요 선생님은 탄 고기가 맛있다 저는 감기는 탈레 이렇게 드렸습니다 왜 탄 고기가 맛있냐고 그때 선생님이 한 주평을 주셨냐면 그게 블랙에다가 헤비랄리 이어갖고 진짜 탄 고기 같았어요 그 고기를 잘못 구워가지고 겉에만 살짝 탄 게 아니고 탄 부분이 더 많은 고기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베링 고기 같은 느낌 리미티드 에디션 그건 2020년 형이었고요 이번 거는 2021년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고기 있고 색상 차이가 있고 원래는 헤비랄리 이었는데 이번에 소프트랄리에 그 부분에서 좀 스펙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소프트 하진 않아요? 뭐 이 정도면 소프트 하죠 약간 이거는 그냥 조금 살짝 탈 듯 말 듯한 고기 그거는 그냥 다 태워갖고 남은 흔적이 없는 고기 자 이거는 가격이 그 헤비랄리이 원래 좀 더 비싸잖아요 659만원에서 621만원으로 38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싸요 아 싼 게 그러니까 이게 싸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비해서 싸다는 얘기죠 네 오늘 2021 리미티드 에디션 살펴보겠습니다 621만 2천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8cm 무게는 3.42kg 두께는 44% 러스 2mm 12%의 뒷뜰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고요 니트로 셀룰러스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쿼터손 메이플 렉의 60년대 오벌 시쉐임 렉 니트로 셀룰러스 라커 피니쉬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의 본넛 42mm 너비의 AAA 그레이드의 로즈우드 지판공율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내로우 톨프레쉬입니다 브릿지는 커스텀 샵 핸드워운드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텔레 픽업에 와이드 레인지 쿠니페 헌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볼륨 톤 3A 픽업 셀렉터 그리고 5863 텔레브릿지 브라스 RSD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까요? 뭐 그분을 위한 사운드죠 그 분 어휴 드라이해 아이 좋다 아휴 좋다 아휴 좋다 아휴 좋다 아휴 좋다 텔레의 매력이 참 그 깁스는 치자 진짜 극단적으로 텔레를 치니까 이렇게 없나 사운드가 아까 그거는 이제 자갈받치인데 서스펜션이 없이 자갈을 깔고 뭉게궁하는 사운드고 이건 약간 자기 부상 열차 같은 느낌 있잖아요 바닥에 안 닿아 낸다 흐으으으으으으으으읍 이렇게 가는 느낌 어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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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벼의나 마샬한테도 별로 소용이 없네요 참 매력적이네요 자기부상열차를 쿠니페로 만드나 봐요 아 이 자석으로, 픽업으로 띄우는 거야? 인간한테 이렇게 도움을 안 줄까요? 단 한 노트도 그 맛에 치는 거죠 텔레놈은 원래 이렇게 뻑뻑했나? 자 주얼리스트고요 오우 파랗고 아 진짜 도움 안 줍니다 사운드 멋있습니다 일체 도움 없습니다 진짜 멋있다 데드라이고요 아 이야 좋습니다 진짜 멋있네. 마샬 게이지구요. ~~~ 풍선 3. 2. 1. 2. 2. 2.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원시적인 느낌 까지는 아니에요. 지금 개인의 이게 잘 먹고 쿠니페 와이드 험버커의 그 이용이 있습니다. 있어요. 분명히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아주 좋죠. 이야 진짜 좋다. 이야 진짜 좋다. 이야 진짜 좋다. 좋습니다. 이게 저희가 농담처럼 아까 하등 도움 안 되는 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그 50년대 초반에 텔레캐스터 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긴 해요. 그쪽은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고 피해를 주는 수준이잖아요. 줄이 막기라는. 그런데 우리가 텔레를 쓰는 이유는 그런 어떤 원시적인 사운드에 대한 매력의 향수를 느끼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이 쿠니페 텔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원시적인 사운드는 아닙니다. 중저음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. 와이드 헌버커에서 나오는 그 개인 양도 충분히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경질적인 정말 텅텅 비어있는 그 깡두팔레 사운드 있잖아요. 그거는 아니에요. 좀 확실히 다릅니다. 그런데 그렇게 또 많은 걸 기대하지는 마시고요. 뭐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. 조금 있다. 그러면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 듀얼리스트 하고 아주 찰떡구멍입니다. 잘 들어봤습니다. 좋네요. 뭐가 그래도 있긴 있는 텔레. 은사해요. 잘 들어봤습니다. 자 그러면 바로 선생님도 한 주 평 드릴게요. 딴 건 모르겠지만 깨끗해서 좋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소리가 납니다 깨끗해서 좋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안 챙겨주는 것 같이 도움 안 되는 것 같이 톤도 나름대로 개인형도 충분히 나오고 그리고 안 챙겨주는 듯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츤데레에서 아이디어를 좀 갖고 와서 츤데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츤데레 라고 그러는군요 네 약간 툭툭거리면서 뒤에서 빨리 챙겨주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은 따뜻한데 표현이 좀 거친 사람을 츤데레 라고 하죠 바로 이놈이네요 네 바로요 츤데레입니다 츤데레 자 이거 어우 네 스코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 16 해서 총점 77점 주셨구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네 총점 76 점 평균 점수는 76.5 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은 예전에 비해서 사운드가 1점이 내려갔구요 그리고 디자인이 1점이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때랑 똑같아요 어 똑같아요 네 7976에서 7776으로 점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평균 점수는 그때 탄고기 텔레가 77.5 였구요 오늘 요 덜탄고기 텔레가 76.5 가 나왔습니다 아 거기서 고기네요 네 고기 속 고기 네 네 다음 시간에는 NOS입니다 이게 스티비레이본 시그니셔 인데요 678만원 짜리 사실 스티비레이본 꺼는 예전에 2000만원 짜리도 있었기 때문에 670만원 뭐 이러면은 그냥 오 뭐 SRB꺼 치고 싸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참 관심한 얘기였죠 그 2000짜리 기타를 누가 잘 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 갖고 계시겠죠 네 잘 갖고 계시겠죠 렌이 얘기하는 거죠 2200만원 짜리 네네 맞습니다 엄청났죠 그건 부럽죠 뭐 그건 뭐 너무 부럽죠 다음 시간에 또 SRB NOS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